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채무상한선 협상에 대한 투표를 하는 빅데이입니다. 통과는 될 텐데 통과되기 전까지 정치 싸움은 이어지고 공화당의 찬성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하원의장의 정치 운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것처럼 정찰위성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북한이 실패를 인정하기 전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보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서울의 위험 경고가 잘못 나간 것도 지적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번 발사에 의미에 무게를 더 뒀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보도는 위험 경고를 잘못한 것에 대한 비난에 쏠렸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다음 주에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업무 첫날 속지주의를 행정명령으로 무효화한다고 또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25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고 판결했고 이 속지주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무효화되지 못합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류 업계도 의류를 설명하는 부피가 큰 태그 대신 QR코드와 같은 디지털 레이블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칡필라와 맥도날드가 소비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소비자의 위치 추적을 하는 새로운 앱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미츠 맥코넬 하원 공화당 의장의 웃는 모습과 웃지 않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동시에 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거의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하원에서 이 채무상한선을 하원 의장과 대통령이 합의한 것이 본인들의 특히 공화당의 극우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지출 줄이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다 하면서 반대한다고 어제 한 30여 명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텍사스 주의의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칩 로이 의원의 얘기는 어제 아침에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오후에도 역시 한 명도 찬성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장 더러운 것이 들어간 샌드위치. 보통 점잖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속어를 써가면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샌드위치다. 우파가 원한 만큼의 지출 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예 또 하원의장 물러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프리덤 코커스 멤버 댄슈업 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입니다. 이런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 정치가 아무리 하원의장이 하원의장 되기 힘들어서 중요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아주 온건한 공화당들이 좀 심하다라고 모든 미국 것을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프리덤 코커스 멤버이기 때문에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하원의장이 될 수 있었던 케빈 맥카피,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치의 파워를 프리덤 코커스에게 줬죠. 여러 소위원회에 의장직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 하면서 이 안을 절대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프리덤 코커스가 많아야 쉬운 명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도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30여 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나는 이 안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그 이름을 밝힌 사람 3분의 2 이상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의 정치가 당내에서 얼마나 분열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난 15년 사이에 가장 단결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실패하면 정부가 채무불이행 들어가고 새로운 단계의 소용돌이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투표를 하고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도 시간 조금 있다가 저녁때쯤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실패한다면 실패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5일입니다. 재무장관이 6월 초쯤 하면서 6월 5일로 날짜를 박았죠. 그때가 되면 우리 돈 모자라서 빌린 돈 갚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그때부터는 굉장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때쯤이면 이제 우리가 매직 넘버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매직 넘버가 218표입니다. 218표인데 전체적으로 하원의원이 하원에서의 매직 넘버요. 435명 가운데서 218명이니까 현재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222명 가운데서 프리덤 코커스 다 아닌데 다라고 할지라도 플러스 다른 의원들에서 대강 적어도 150표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0표면 218표면은 나머지를 민주당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공화당 이제 하원의장이 주도를 한 민주당 대통령과의 협상이지만 민주당도 좌파에서는 좋아하지 않지만 왜 일하는 나이를 50살까지 해서 54세까지로 올리는가 푸드 스탬프를 받으려면 그런 주장들을 하지만 본인 당의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이 채무상한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일에 힘을 보탤 민주당 의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원래 노라고 투표를 하려고 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체가 몇 개월 내내 채무상한선 불이행은 말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한 것을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표로 채우더라도 이것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데 중요한 건 케빈 맥카피 하원의장이 만약에 민주당 표를 많이 받아서 통과가 되면 그럴수록 본인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아니 조직 장악력이 전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조직 장악력이 프리덤 코커스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 점이 문제지 결국은 통과는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보태져서 통과가 된다면 케빈 맥카피 공화당 하원의장으로서는 망신스러운 일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원의장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출을 하니까. 상원은 민주당 의원이 51명인데 이게 이제 케빈 맥카피가 주도를 하는 것이니까요. 민주당 의원도 적어도 지금 40명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공화당이 20여 명 정도만 찬성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의장이 이건 채무 상한선 인상 투표는 하원에서 통과돼서 넘어오면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원에도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치 맥코넬의 대표 자리에 도전하는 의원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유타주의 마이클리 의원 같은 경우는 상원이지만 공화당의 프리덤 코코스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 폴라이언도 있네요.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그런 상원 의원들은 지금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서 시간을 끌어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정안을 내는 것도 다 그 표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원에서도 오늘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게 하원의 룰커밀이라고 규정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거기서 그게 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프리덤 코코스 의원들이 이건 안 돼 안 되라고 할지라도 하원 규정위원회에서 결국은 토론에 붙여라. 토론에 붙인다는 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건한 사람들이 채무상한선에 대해서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릭스컷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상원에서의 의원 같은 경우도 미츠 맥코넬의 대표 자리를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원하는 것에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그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지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숫자입니다. 오죽하면 매직 넘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이변이 없으면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원의장 자리도 지금 프리덤 코커스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나는 그 사람 하원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동의하는 사람 숫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설령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나라를 부도 사태로 이끌면서 하원의장을 끌어내린다는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중이 문제지 케빈 맥카피 하원의장도 안전하고 채무상한선도 오늘 안에 이제 통과가 돼서 예정대로라면 상원으로 보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직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넘버원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에 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인 란 디센티스 지금 텔레비전에 얼굴 보이네요. 공격은 합니다. 공격은 하지만 란 디센티스도 공격을 하는 게 어제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을 엄청 하지 채무상한선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말라고 공격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력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오늘 아침에 CNN 방송이라든가 몇몇 매체에서 자체 취재를 한 결과 다음 주 화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하는 발표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돼간다는 것이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빨리 사퇴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서 오래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트럼프를 후보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가 후보가 되지 못하기 위해서 출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공격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 공화당 후보가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워낙에 검사 출신이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오죽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였다가 트럼프는 겁쟁이다. 그리고 푸틴의 꼭두각시다. 아무런 지금 아무 대선 다른 주자들은 푸틴의 꼭두각시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자의 표가 필요하니까 크리스 크리스티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게 막는 게 본인이 예비선거 후보로 나가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푸틴의 꼭두각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운동하는 동안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 비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기에 2018년도에 소수 인종 가운데서 뭔가 그 사법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범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잔혹함은 약한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형량을 받고 복역한다. 이런 거 너무 부당해. 하면서 그 당시에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게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좌레드 쿠시노 사위가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백악관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렇게 거의 어느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망쳤다 하면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것을 론 디센티스가 지금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법 집행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말고 나를 지지해라 라고 트럼프 때문에 범죄자가 조기 석방이 많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론 디센티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제 공격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되지도 않는 소리로 되지도 않는 주장을 엄청 하는데 문제는 이 되지도 않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에르도안이 재선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또 소수인종 이민자들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인분들도 이민 3세가 아니라 이민은 3세에는 없죠. 이제 한인 3세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미국에서 오래 산 기간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면 이민원 시민권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잠시 뒤에 그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다시 하는 엄청난 주장 실현 가능성은 0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현 가능성을 믿고 싶어하는 그 같은 주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125년 전 1898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업무 첫날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무효화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치주의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 같은 주장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들어올 때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것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민과도 연관이 돼서 불법 이민자, 서류미비자의 자녀를 겨냥한 선거 전략입니다. 반이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내가 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줘야지 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또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리사이클링한 반이민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한 매체도 있던데요. 소셜미디어의 비디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고 왜 출생시민권이라고 하잖아요. birth, 태어나는 출생right, 권한, 권리. 출생해서 그 birthright citizenshi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수정헌법 14조에 1866년도에 상원을 통과했고 2년 뒤에 이제 비준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그 1898년 케이스는 중국 시민의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는가 중국 사람의 자녀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막 캘리포니아주에도 철로 넣고 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엄청 일했었죠. 그리고 나서 토사국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했어요. 당시에 이렇게 소송도 하고 해서 뭔가를 얻어내기도 했던 게 125년 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그런 거 수정헌법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한다면 하는 거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5년 때를 그대로 리사이클링 하면서 미국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서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뭐 부분적으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부분적으로는 그 주장에 합리적인 주장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거짓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수정헌법에 나왔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유일한 국가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이것을 없애버릴 것이야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적어도 30개국이 이 같은 속지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해서요. 유럽에는 많지 않은데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의 바로 남쪽 멕시코라든가 또 아시아에서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이 같은 제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것을 선택을 하는 국가가 30개국이 넘는데 모르면서 그러겠습니까. 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세 번째 출마를 하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을 4년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르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알면서도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바보 같은 유권자를 본인이 생각할 때 속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를 속는 거니까 이 주장을 그냥 그것만 하면 말이 됩니다. 미국이 유일한 국가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을 빼고 주장하면 본인의 정책 공약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에르도안이 터키에서 재선되고 나서 미국의 수많은 어피니언 리더들이 신문에서 오늘도 뉴욕타임스에 비슷한 어피니언이 하나 실렸던데 에르도안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서 거짓말과 불안함 두려움을 퍼뜨려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으로 재선이 돼서 25년이나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터키를 위해서 에르도안이 아주 현명한 터키를 위해서라기보다 정치인으로서 현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한국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로 현명한 정치인이 결코 좋은 정치인이냐 그리고 다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독재자잖아요. 25년 동안을 본인이 독재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에르도안과 헝가리의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세계에서는 3대 그리고 뭐 푸틴 정도 낄까요? 독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거지 소굴에서 오는 사람 안 받는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으로 채워야지 이민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왜 오겠습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정말 평등하고 돈도 미국 사람보다 훨씬 GDP도 높고 잘 사는데 이렇게 인종평견 심하고 위험해서 총에 맞을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떤 땐 두렵고 하는 미국의 노르웨이 사람이 왜 오겠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피부색이 하얗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절대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발전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붙이지 않았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안 될 걸 왜 하겠어요? 재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만약에 행정명령을 하면 절대로 바로 무효화가 될 것이다.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 같은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 0%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모든 판사가 이 케이스를 심의해도 이건 가능성 0%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다. 이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하는 겁니다. 갈라치기 하면서. 이 얘기는요. 민주당을 지원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서 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줄어든다. 하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하는데 퓨어 리서치사가 조금 대대적으로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아시안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화당을 투표해 주세요 하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정성도 많이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퓨어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 살면 살수록 조금 보수적이 돼간다. 그런 뜻에서 이제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 미국에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에이션 아메리칸이 한 2,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한인은 한 10% 정도 될까요? 전체 인구로 보면 이제 6%가 넘어서 거의 7% 정도는 에이션 아메리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의 7% 정도 되는 2,400만 명 정도가 되는 에이션 아메리칸 가운데서 한 68%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32%라는 얘기죠. 보통 민주당의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인종을 보호하고 소수 인종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정책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성향이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요. 에이션 아메리칸의 62%. 에이션 아메리칸은 많잖아요. 인도계도 있고 어디계도 있고 어디계도 있고 퍼스픽 아일랜드계까지 합쳐서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62%가 민주당 쪽, 34%가 공화당 쪽입니다. 물론 인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는 39%가 공화당 쪽이랍니다. 그럼 34%와 39%에는 벌써 5% 차이가 있잖아요. 20년 이상 미국에서 산 에이션계는 공화당 쪽으로 가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42%. 11년에서 20년 정도 산 사람.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다. 이제 대강 알아가기 시작한 때가 한 10년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때는 32%가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던 것에 비하면은 이게 이제 20년 이상 된 사람은 42%니까 많이 그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에이션 아메리칸도 뭐 비슷하게요. 3세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공화당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성향이죠. 전체적으로는요. 에이션 아메리칸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서 47%는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으로 기운 사람. 여기에 이제 무당파가 많은 거죠. 48%는 전에는 민주당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몇 년 사이에 더 늘어나서 48%는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랍니다. 대부분의 그 에이션 아메리칸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션 아메리칸 오늘 한국일보에도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들어왔는데 아시안계 공직자가 너무 적다 이런 그 제목이었어요. 연결이 되네요. 대부분의 아시안 아메리칸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68%가 어떤 국가의 리더들을 뽑을 때 그 리더가 에이션 아메리칸계인 게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68%가. 그런데 같은 아시아계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꼭 나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4명이 있지만 총기 권리를 지지를 하는 공화당인 영킴 의원이나 미셸 스틸 의원 대신에 또 한인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이 있는 대신에 민주당에서는 앤디 김 의원과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굉장히 그 소수 인종의 권리 같은 것을 강화하고 또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강화하는 공화당 의원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기가 에이션 아메리칸이라고 꼭 이렇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퓨 리서치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조금 보면요. 인도계의 미국인들은 민주당 성향이 68%, 공화당 29%, 필리피노가 민주당 68%, 아직도 많아요. 민주당 성향이. 공화당 31%, 코리안 아메리카는 67%가 민주당 성향, 퓨 리서치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8%가 공화당 성향, 중국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56%, 공화당이 47%, 베트남계도 공화당이 더 많아요. 베트남계는. 왜냐하면 베트남 내부에서의 분열과 공산당이 우린 싫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비엔나미즈만 더 많네요. 51%, 민주당 지지가 4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종별로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계,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다른 아시안계, 나와 인종이 같거나 다르더라도 아시안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민 1세대 많이 그렇고 2세대까지도 3세대 이상이 되면 이 아시아계는 우리 아시아계끼리 하는 이런 운명공동체와 같은 소수인종으로서 아시아계로서 이런 감정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게 미국화된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반아시아계 정서도 많아져서 특히 중국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내가 중국계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 정도 된다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즘에 왜 여론조사를 하냐면 곧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열기, 지지하는 열기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이민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다 시민권 주는 거. 그거 내가 그 첫날 다 행정명령으로 없애버리겠어 하고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다 선거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이걸 뒤로 미룰까요?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뉴스 편집은 좀 순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중요도에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뉴스인데 오늘의 미국을 방송할 때 이제 뉴스 순서를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잖아요. 내용은 다를지라도 아이템 자체가 뉴스의 이슈 자체가 같으면 어떤 때는 아침 뉴스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으면 제가 뒤로 조금 빼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느낌도 많았던 이슈인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as usual 경제 관련 뉴스 경제지만 트렌드. 한인분들도 내가 뭐 장사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나와는 안 맞고 한국 사람들과는 안 맞아라고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완전히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 전해드리고 그 다음 아이템이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건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야 이거 휴대폰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의료 제조업체가 의회와 연방 무역위원회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옷을 사면 옷 옆에다 그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어떤 태그는 더 길고 여러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분들도 많이 가시는 자라라는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길고 써 있는 것도 많고 몇 장이잖아요.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라가 미국의 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거는 아주 작게 좀 성의 없게 어떤 때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의료 제조업체에서는 이걸 완전히 그렇게 뭔가 태그가 붙어 있는 것 대신에 코드로 QR코드처럼 요즘 식당 가면 딱 미국 식당 가면 QR코드 찍어서 메뉴판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요. 작은 아주 작은 코드를 딱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면 거기에 리사이클링 정보부터 원래 옷은 메이드 인 어디다 또 섬유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세탁은 어떻게 하라. 미국은 이 정도 써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답니다. 적는 게 아니라 적혀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로 가는 거죠. QR코드를 찍어서 공급망이라든가 리사이클링에 관한 정보라든가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더 작게 하면서 사람들은 또 어떤 때는 까실까실하니까 잘라내잖아요. 잘라낼 필요도 없다고 하고 작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식당 메뉴도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이제 어떤 딱 QR코드를 찍으면 더 크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많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1960년대 이후에 이 옷에 대한 레이블을 업데이트를 안 했답니다. 아이젠하우 때 했던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패션은 변하고 변하고 또 변하는데 그 패션 속에 패션 옷 속에 붙어있는 태그는 미국에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걸 이참에 그냥 디지털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라이프 롤에는 뭐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이미 시험을 하고 있답니다. 해서 표준 태그도 있는데 주말마다 사람들이 이게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새로 옷을 사서 그런 새 옷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셔츠라든가 스컬트도 딱 식당 메뉴처럼 스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스마트폰이 없고 또 인터넷도 없으신 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굉장히 도태되시는 경험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많이 많은 아이템에서 변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 귀찮게 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 같은 것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거 기술이잖아. 그랬다면 어떻게 뭐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하셨겠어요. 앞으로는 의류도 QR코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전화기에 QR코드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야지 되나요. 아 요즘 뭐 가장 많은 QR코드 여러분 받으시는 게 졸업식장 이제 딱 그 받아서 초대장 입구에서 보여주면 네 들어가세요 하잖아요. 컨설트 같은 곳은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또 하나가 칡필라와 맥도널드가 소비자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앱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칡필라 같은 경우 올 여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위치 추적을 무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칡필라와 맥도널드는 패스트푸드를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손님에게 아주 더 좋게 음식을 맛있게 딱 그 아주 원하실 때 내놔서 본인들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이게 오더하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만 먹었어야 됐고 어느 땐가부터 드라이브인트루가 더 붐비는 인앤아웃 버거처럼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앱으로 주문을 해서 찾아가는데 그렇게 주문을 할 때 5월 달부터 이미 칡필라는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딱 그 주문을 하고 나면은 그 칡필라가 음식을 아 이분이 언제쯤 온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딱 그 주문한 시간에 도착하실 만한 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신선하고 가장 빠르게 손님 오시면 기다리시지 않게 합리적으로 딱 마련한 그 음식을 손님께 드린답니다. 이게 품질이 아주 좋은 음식 효율적인 서비스 정말 균형이 맞는 거죠. 칡필라의 대표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는 많은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님은 이 서비스를 위치 추적 아무래도 좀 찜찜해 하시면은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도 있고 아예 이건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셨다가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맥도널드도 비슷하겠죠. 당연히 칡필라와 해서 맥도널 같은 경우는요. 손님이 한 그 맥도널드 우리 맥도널드 스토어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을 때부터 이 맥도널드에 경고가 간답니다. 3분 정도면 아주 편안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뜨끈뜨끈한 버거 같은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면은 이건 손님이 어디 있느냐 미리 해놓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오실 때 그때 즉시 하겠네요. 그래도 녹던데요. 제가 엊그제 맥도널드 그 하얀색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 먹었거든요. 맥도널드도 디지털 주문 앱 주문 무슨 뭐 키오스크 주문 이런 주문이 2023년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전체 매상의 40%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어머 맥도널드 요즘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남의 가게지만 안 됐네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게는 한가해도 이렇게 다 사람들이 주문을 해서 한국분들도 식당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지 될 문제라고 아뢰옵나이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북한에서 쏘아올린 실패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그 스파잉 위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찰 위성 로켓이고요. 북한이 예고했던 것처럼 했고 그리고 일본은 만약에 우리 연공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 추락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일본도 일본 연공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팩트 자체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패했고 북한이 실패를 인정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보도에 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미국 언론은 서울의 위험 경고가 잘못 나갔습니다. 백령도에만 나가야 될 위험 경고가 나가서 대피를 준비하시라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 어떤 로켓 잔해가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새벽에 7시 전이었으니까 6시 한 30분경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가 안 됐을 때니까 미국 방송을 보다가 한국 방송을 보니까 한국 방송에서는 이 북한의 이 위성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걸 왜 잘못 발사했냐 행정안전부 책임이냐 서울시 책임이냐 이런 것만 계속 비난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앵커는 뭐라고 얘기를 했든가요. 아니 북한이 다 예고하고 한 건데 미사일도 아닌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 뭐 경고음으로 울리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같은 시간대에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현에 경고가 발령됐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7시 때 그리고 또 10분 뒤에 일본 연공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보도를 하면서 미국은 그런데 이로써 이건 무슨 신호냐 그때는 북한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위성 군사위성의 경쟁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이 제일 후발주자예요.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의 적을 잘 감시해서 잘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핵 능력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건데 그런 능력이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3월부터 두 번 테스트를 했고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그런 군사위성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매체와 해외의 매체들은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능력에는 회의감을 품고 있다 하고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한국의 국방부에서 이걸 실패했다. 서해에 떨어져서 서해에서 지금 잔해를 수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 결의안 위반이니까 미국도 비난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위성이지만 탄도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뒤에 오히려 서울에서 33살에 어떤 어머니가 갑자기 대피하라고 하니까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 대피하라고 하니까 아이와 같이 짐을 쌌다. 어떤 남자분은 파킹라스로 대피를 하는데 이거 정말 화가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발령이라고 잘못된 경고라고 서울 사람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2차적으로 두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가 앞으로 이런 경고를 믿겠는가 늑대가 울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서의 핵심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더 발전된다는 것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군사적으로 어떤 이점을 북한이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점점 더 탄도미사일이나 군사위성이나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한국은 할 것인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반대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더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북한은 이걸 이례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시인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게 시인 안 한다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아닌데 금방 밝혀질 것인데 국내용으로는 어떻게 다른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곧 다시 고장난 것을 엔진 문제 2단계 문제라고 하잖아요. 고쳐서 곧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분단 국가로서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언론사부터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어제 느꼈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언젠가 선셋 블루버드 레스토랑 바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알파치노가 있었어요. 그 알파치노가 여든 여든 몇 살인가 여든 세 살인데요.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믹재거의 전에 여자친구였던 여자친구와 함께 강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